KAC 워싱턴 시민권자협회 이사회 KAC 워싱턴 시민권자협회 이사회가 26일 월요일 오후 6시 터킬라의 바하마 브리즈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로 영입된 3명의 새로운 이사와 고경호 줄리강 이사가 함께 참여해 KAC 워싱턴이 주안점을 두고 할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샘조 회장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선거 결과에 힘이 더하거나 덜해질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샘조 회장은 한인 사회 목소리가 선거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그간 받은 그랜트를 사용해 후보자를 알리는 브로셔를 한국어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샘조 회장은 한인 사회 counted 자라의KO 언제든지 우리의 국민의힘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기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국민의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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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에버리트까지 바인쿠버와 스포캔까지 시애틀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는 쪽이나 전문 분야가 선거나 아니면 새벽 엔게이지만이라고 하죠. 그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인분들 선거, 그 다음에 지금은 킹카운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기 KAC 한미연합에 들어와서 킹카운트뿐만 아니라 스노우미시라든지 피어스 캐우니에 사시는 분들까지 한국어로 투표용지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I joined the Korean-American Coalition Board and I hope to raise more engagement and awareness in the Korean communi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voting rights and opportunities to get involved with our community and with the municipal government. 예, 이제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가 KAC에서 이사를 3명을 더 리크리팅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번에 킹카운트 워럴 에듀케이션 펀드에서 3만 불 그랜트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제가 선거 나갔을 때도 그랬고 계속 저희가 듣는 게 나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샘조는 누구를 지지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의 후보에 대한 정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KAC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다스 가이드를 한국어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서버를 해서 후보분들께서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커뮤니티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팅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후보한테 물어보고 후보가 저한테 답장을 하면 저희가 신문이든 코엠이든 라디오든 이렇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KAC 워싱턴은 8월 1일 주일 오후 코엠TV 공개홀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KAC 워싱턴은 8월 1일 주일 오후 먼저